대중교통 복잡한 대도시에서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코어 어퍼레티브 ITS, CITS가 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CITS는 차량과 차량이 서로 통신하며 자신의 상태와 주변 돌발 상황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도로변 검지장치와 차량, 그리고 센터와의 상호연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뒷차의 추월 위험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안내하여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도화된 측위기술과 실시간 운행정보로 적정 배차간격을 유지, 도착예정정보를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횡단 위험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안내하여 보행자 충돌 사고율을 낮추는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합니다. 물론, 대중교통에서는 정류소 출발에서 도착까지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요금 처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머니는 대중교통의 CITS와 버스 정보, 요금 징수 시스템이 동시에 구현되는 최초의 차량 플랫폼을 제시합니다. T-머니 차량 시스템은 CITS 필수 기능인 차량 정보, 측위, 서비스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요금 징수, 버스 정보가 복합 구동되는 최초의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모든 V2X 통신 방식을 수용하여 CITS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제 표준 규격 기반의 CITS 서비스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향후 통신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TS, AFC, BMS는 각 기능별로 모듈화되어 있어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고 차량 내 장치와의 연계 확장이 가능합니다. CITS, AFC, BMS 올인원 차량 플랫폼 T-머니가 열어갑니다.